BTN 불교TV가 불자들의 구강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신성치과와 손을 잡았습니다. BTN은 어제 서울 신성치과 김승헌 원장과 의료를 통한 불법 홍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BTN 부타회 회원 등 기관 종사자들의 치과진료와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BTN은 이날 김승헌 원장을 부타회 전법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방배경찰서 불자회 고문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등 독실한 불자인 김승헌 원장은 이번 BTN과의 협약과 전법위원 위촉으로 신행과 포교의 보탬이 되길 기대했습니다.